이 방식은 남의 구원은 곧 방문으로 공원을 하자 그리고 이 방식을 사면É 이 방식은 이제 반가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전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세요? 여기 이거 빼면은 여기 봐봐 이 줄이 나오지? 이거를 방에다가 거기에 그러면 색깔이 나오거든 이리와서 잡수 아빠는 왜 이리왔어? 아니 딱 갈거야 너 왔다 갔다 하실게 찜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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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 C-H-R-I-S-T-I-A-N R-A-M-C-H-R-I-S-T-I-A-N R-A-M-C-H-R-I-S-T-I-S-T-I-S-T-I-S-S-T-I-S-T-I-S-T 그러면 훅 넘어지지, 모를방지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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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다 할머니가 그니까 말이야 할머니가 안했으면 어이…. 어이... 오이 이래 어이 메론인데 메론 메롱 저, 저, 잘생긴 삼촌이지? 금방, 금방, 금방 금방 뭐 했지? 할아버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저희 가족들 편한 점 재워주시고 오늘 건강하게 또 행복한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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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가족들 미국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또 모든 생활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동심으로 무사히 이 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흩어져 있는 가족들 희창히 소재형 강국이 인형이 또 우리 성이 지연이 소정이 인형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그들의 삶 속에 모으는 그들을 정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시켜주시고 황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우리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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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삼촌 가족들도 평안하게 인형해 주시고 아멘 고모님들 모든 가족들 이모님들 모든 가족들 다 평안한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날의 그의 쪽에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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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를 왜 이렇게 잘해 수염 많으니까 제대로 수염 없는대로 해 할머니가 부드럽게 해줘 보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딱딱하니까 그치? 딱딱 안맞은 딱딱 하율이는 하율이는 손을 왜 손 모으고 기도해야지 응 하람이 손 모으고 기도 잘하는데 그치? 더 보고 배워야겠구만 우리 아들 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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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었네 얘 어디 왜 또 일어나셔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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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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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